아 앞에 집만 없으면 좋겠구만 쟨 누구 저렇게 쏘는 거지? 쟤는 어차피 자기장 밖이라서 올라올거고 여기서 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거기 사운드 레토나도 그렇고 이쪽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바로 오고 있어요 여기 밑에 섰어요 레토나도 여기 밑에 섰어요 레토나도 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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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가서 닦아야 되나? 아 지금 막 부리고 오나 보다 제 쪽에 두 명 붙었어요? 아직 불치지 않았어요 왜 기레기 걸려? 뒤에 뒤에 붙는 소리 났어요 앞에 나무에 하나 수류탄 이쪽에 한 명 있어요 와 와 와 저 새끼 아파 바로 앞에 나무에 있어요 네 그 밑에도 있는데? 제 밑에도 한 명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? 제가 연막 떨어진대 한 명 더 있어요 어디서 연막 몇 개야? 아 내 집에 하나 들어왔어요 네 잡았어요? 아니요 재단 계단 집이 한 명 들어왔어요 던진다 된다 바로 밑 아 뭐야 뭐야 이게? 팔 보이나 보지 하나 더 던진다 와 겁나 많다 지금 나 시발 몇 개야 돼? 아 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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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es 존버 하면 돼요 우리 거의 paragraph 알아 알아 시발 보나 나갔어요 근데 나도 달릴거 아니야 잘 던져라 그래도 자살하겠는데 숨겨라 어 자경우리 엄청 좋은데 아 1번님 집이 엄청 좋은데 어떻게 아래에 뻑이면 내가 못들어가는데 제 밑에 지금 두명 아 지금 내가 옆에 보급 떨어졌다 보급이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애들 온다고 내 말은 자소리 다른 애들이야 1층 집 문 닫혔고 얘는 지금 나랑 불편한 동건가 알고있나 어? 너 이쪽 오는거 아니냐? 사운드 계속 뚫리네 1층인가 근처에 있는데 1층이겠죠 뭐 난리 났네 자회장 이런데 애들 많이들 많이 살아남았다 이 정도의 열 열 잠깐만 아 나 들어가야 되는데 어? 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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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? 어디서 나 온다 뭐 야 너 말하지마 말 아 쟤니 놀았다 들어가야 돼 아 쟤니 놀았다 들어가야 돼 뭐야 아 이거 아이고 오른쪽 오른쪽 두명 있네 두명 있네 두명 있네 두명 있네 두명 있네 두명 있네 와 나이스 두명 있네 두명 im 두명 있네 어떤 Challenger 좀더 두명이네 아 창문 쪽 반대구나 어 1층 쪽인 것 같아요 밖에 이쪽 집에 있나 보다 자의장 30초요 다른 애들이네 가까이서 터뜨렸네 1층에가 밖에 있는 애들 던져서 죽였는데 그런거야 수풀 밖에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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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길리네요 수풀장 와요 길리만 먹을지 쓰면 수풀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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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풀 수풀과 수풀과 수풀 수풀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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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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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안보였네 나는 나도 못봤어 내 1 같은데요 기 오는거 봤죠 수풀 수풀 뭐 이정돈의 카우팔 버리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예 버릴라구요 괜히 갈리 위치는 안주는거 같아 후라이팽글 옆에 야야야 나이스 나이스 이런 못 잡아 신발 벗죠? 거의 유튜브에서 보던 그거네 M2사 먹었는데 M2사도 이렇게 이것 때문에 버리고 막 신발도 버리고 똑같네 바위 뒤에 있을 법 없으려나? 8타고인 4대1 같은데 진짜 앞에 하나 앞에 하나 오른쪽 올라오네요 오 아니다 바위 뒤 익스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너무 급했다 두명 있었네 10타고인 아니